안녕하세요. 평택자변 벼락대신 동영아입니다. 무속인도 사랑합니다. 올마이티TV 전혀 무관하진 않을 거예요. 아무래도 그 끼나 부리나 우리가 올 때 선대 조상들 있잖아요. 연이 연결이 됐을 거예요. 아마 그런데 모르겠어요. 다른 분은 뭐 어떻게 보고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쪽 이게 무당 쪽으로 밥 먹고 이렇게 찰력을 해 먹고 사는 것도 전보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. 맹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너무 깊이 빠져들면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자아 도치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더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어요. 자기가 상상으로 만드는 세상을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. 요즘에는요. 그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. 왜 그러냐면 내가 끼가 부리가 있다 보니까 이 무당들이 예사무당들입니까 어디에? 기신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런데 기신밥을 먹고 사는 사람 상대로 돈 받아서 먹고 살잖아요. 그런데 그걸 무관하다고 그러면 안 되고 이미 나는 불려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무당보다 한 수 더 뜨잖아요. 무당을 무당을 통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사니까 아주 무당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. 무당이 기신도 먹고 사는 사람 이용해서 내가 먹고 사니까 지금도 내가 잘 불려 먹고 사는 거잖아요. 그런데 정상 놓고 불려야 불리는 거 아니거든요. 지금 이거 뭐 사진 찍고 이거 댕기는 이 자체도 불려 먹고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관한 거는 아니에요. 아니 중간에 등쳐먹는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? 아니 등쳐먹는 말이 이제 그게 됐는데. 등쳐먹는다는 게 보다는 게 무당을 갖다가 등쳐먹는 건 한 가지죠. 기신돈을 갖고. 무당 돈 누가 먹기 쉽지 않거든요. 진짜 누가 해서 무당 돈 먹을 수 있어요. 못 먹어요. 그런데 무당들을 갖고 상대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 먹고 살잖아요. 무당들 갖다가 잘 그걸 진짜 등쳐야 되거든요. 등 안 치면 무당 돈 못 빼먹어요. 그렇잖아요. 귀신 돈 먹고 사는 사람 돈을 이용해서 내가 벌어 먹고 사니까 그게 무당보다 한 수 위라는 이야기가 되죠. 그게 잘 불려 먹고 있는데 뭘 그래요. 아니 우리보다 더 잘 불려 먹고 있잖아요. 지금 우리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벌어 먹고 살 거다고 돈 줘가면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혼자는 돈 받아가면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진짜 이럴 때 욕 나와야 되는 거예요. 진짜 이럴 때 욕 나와야 되는 거예요. 욕 나와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진짜 욕은 ㅎㅎ 뭐 magn którego 보이좋도 못 passat.